광주와 전남에서 난폭 보복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해마다 4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난폭 보복운전 면허 정지 취소 건수는 광주 1,400여 건, 전남 850여 건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뺑소니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전국 통틀어 2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